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진문 원장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골다공증으로 인해 생기는 골절로서 노인들에게서 잘 발생되며 손목, 척추, 대퇴골 골절이 골다공증에서 흔히 발생되는 골절입니다.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발생하면 이후 재골절의 위험이 9배에서 10배 정도 증가합니다. 척추골절이 발생되면 5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또 다른 척추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발생하면 지속적인 후유증도 문제지만 골절과 연관된 사망률 증가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골절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척추 또는 대퇴골 골절 환자의 5년 생존률은 약 80% 정도로 낮아집니다. 척추골절의 경우 경미한 요통이 지속되는 경우부터 심한 통증으로 꼼짝도 할 수 없는 경우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보통 난 특별히 넘어진 적도 없는데 허리가 아프시다고 근육통으로 알고 치료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료실로 방문한 어르신들 중에 본인은 크게 다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자세히 여쭈어보면 화분을 옮기거나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시다가 삐끗하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충격이 골다공증이 심한 어르신들의 경우 척추골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척추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우선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지만 초기에는 골절이 심하지 않아 변형이 없다면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찰한 의사가 돌팔이가 되기 쉽겠죠. 초기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1주에서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엑스레이 검사를 다시 하여 이전 검사와 비교하거나 고가이지만 MRI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급성 통증이 생기면 비교적 딱딱한 심상 위에 부드러운 매트를 깔고 2일 이내로 안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보조기 등의 보존적 치료로도 2 내지 3개월이면 척추골절은 치유됩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골시멘트 보강과 같은 척추 성형술이 시도되기도 합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척추골절이 치유되더라도 변형된 척추는 지속됩니다. 대퇴골골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퇴골골절에 의한 사망은 첫 1년 이내에 가장 높게 관찰되는데 일반적으로 대퇴골골절 후 첫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은 15에서 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퇴골골절은 낙상에 의해 발생하며 일단 걸으실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퇴골골절로 진단된 경우 합병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수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로부터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 들으시고 여기까지는 동의하셨는데 이후 수술 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의사들이 고령이시고 기저질환 있으시고 그래서 마취해서 못 계실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수술 중 사망하실 수도 있다 등등 이런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수술을 포기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은데요. 대퇴골골절의 경우 수술을 안 하실 경우 환자분이 골절부위의 통증으로 자세 변경도 어렵고 이것 때문에 욕창, 폐렴, 요로감염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하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손목골절도 부러진 뼈를 바로 잡고 석고로 고정해야 합니다. 단순 석고 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